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악이 나오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중심축으로써 아직 안 끝났죠 초반에 이서진이 유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진심이 아니냐 진심이었죠 당연히 그때는 남자친구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남자친구 속인 거 서진이 오빠 너무 미안하고요 네 이상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중아 애기만 나오면 너무 눈물이 나고 떨리는데요 아 세연진 울지마요 그리고 멋진 아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W의 이종석 2016년 압박극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W의 주인공 이종석씨가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팬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경우씨 안되 가지마 제가 붙잡았어요 안돼 종석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엄마아빠 사랑하고 엄마아빠 애기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지금도 지금 팬분들이 계속해서 고맙대요 종석씨가 고맙대 고맙대 올해 되게 여러분 모두가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새해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김석씨. 대상 기준 좀. 앞으로의 활동 기대할게요.